한미의 문장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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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문장 만들기 그냥 개월이 살려주면 안 되는구나 게임을 했다 friends Oh 아 뭐 그냥 이렇게 할껄 아 GREEN 준비될 아 예 이분도 그때 살고 있어요 으 깨인 못한다고 모르지 이게 4 주자 척, 금발 손발, 척척, 손발, 척척 뭐 보지? 와, 진짜 어렵구나 이거 어려울 거 같아 일단 연습 게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 존단함에 한 번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잖아 이 사람이 그 단어를 유도하게끔 해야 되는데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해 액자 자 하나, 둘, 셋 자수 있어? 어 서장 장 하나, 둘, 셋 장부 부, 부장 다시 수빈이 형 하면 돼 너부, 사로 그래야 돼? 네 장보고 확 서, 서부 보고 고사 사랑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몇 가지면 되는 거야? 아, 어려워 쉽다, 쉽다 너가 중요하네 네 이렇게 앞에 두 명이 중요해 네 자, 준비 시작 끝말잇기, 끝말잇기 뭐? 아, 사랑해 두두 페달 두두 달, 소 달, 소 두두 뭐라고요? 달, 소 달, 소 달, 소 달, 소요? 네 있어, 있어, 뭐가 국어 사자면 없는 게 없어 자, 무슨 뜻이죠? 오, 오마이갓 이거, 이거까지야? 아, 근데 뜬 말하는 거 없었잖아요 내 탈이 맞은데 맞아요, 이거 없었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시 하죠 맞아요, 억울해 무효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장르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달력, 달력 달까요? 네 끝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시작 끝말잇기, 끝말잇기 앞마다 네? 앞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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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데? 앞마다 두두 두두 어, 지단 두두 단장 두두 장소 두두 소름 두두두 기룡 두두 기룸? 기룸 음 음색 두두 색칠 두두 장난해요? 아, 근데 야 시랍? 시랍? 시하고 있어? 근데 야 시랍? 나 생각을 계속 해봤거든? 지문 두두 문지기 두두 기룸 기룸 음 두두 음색 두두 앞으로 끝난 단어가 있어? 그러게요 있긴 해요 오지랍 오지랍 있긴 하다 오지랍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에이, 이건 어려웠으니까 야, 우리 멤버 체인지 하자 저는 모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모아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나, 코아, 미탁, 아빠, 주마, 노아, 드라 네, 실패로 하죠, 죄송합니다 아, 생각보다 많았네 하하하 누나, 코아, 이런 거 다 되네 아, 그런 느낌은 실패 자, 이제 게임으로 다 이해하셨죠? 아, 네, 그럼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게임 실패다 실패다 총 4번 도전 남았고요 네 3번만 성공하면 돼 아, 네, 3번만 성공하면 돼 1, 2, 2, 3 끝말잇기, 끝말잇기 됐죠? 모아 모아 사랑해 두두 해군 두두 군사 두두 두두 군인 두두 인물 두두 물 물 방개 두두 개나무 두두 무지개 두두 개구리 두두 이두두 리모컨 두두 콘인가, 콘인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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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콘? 어... 콘스프 두두 잠시만요 개나무 개나무 네? 개나리요 잘못 들으신 건데 그러면 무지개부터 킬러 아니요 다시 할게요 아니, 야, 무지개라니요 번경은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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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 제가 발음이 새서 무라고 들려 맞아요 분명히 개나리라고 했는데 아, 안타깝네요 원규 씨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얘가 잘못 말했죠 이제 세 번의 개가 있고요 세 번 다 맞히실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개나무라고 얘기하고 무슨 순간 진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 준비, 시작 끝말이 있게, 끝말이 있게 두두 두두 의자 두두 두두 어, 자수 있어 두두 서술 두두 술법 두두 법학 두두 학문 두두 문학 두두 학교 두두 교실 두두 실장님 두두 장님 두두 아니, 실장 실장, 맞아요, 형, 장님 실장 님이라고 한 거예요 실장 님이라고 한 거예요 실장 님이라고 했잖아요 실장까지 실장 그냥 님 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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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로 가만해도 되잖아 실장님 두두 음 걱정 두두 정부 두두 부정 두두 두두 정리 두두 이도 할 때 괜찮아요 하나, 둘 어, 이사 이사 두두 사추 사추 두두 두두 오케이 두두 나이스 굿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넷 끝말잇기 끝말잇기 하하 좋아, 좋아 육개장 두두 이사 이사 두두 사장 두두 장소 두두 소장 두두 장님 두두 임걱정 두두 정육점 두두 정육점 두두 두두 점 잔 두두 점 보 전보 네, 전보 두두 보름 두두 음향 두두 향기 두두 기차 두두 차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도화지 두두 하나 두두 지사 두두 사육 두두 육개장 육개장 연준이 형 굿자 연준이 형 잘한다 연준이 형 연준이 형 도류까지 연준이 형 머리 돌아서 그냥 들려요 막 잘한다 에이스네 연준이 형을 계속 중앙에 앉히도록 하죠 에이스네 마지막 한 문제 성공하시면 성공입니다 네, 네 설마 마지막이라고 어려운 거 내시진 않겠죠 쉬운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민적 허가인 이만 역 세발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역 역으로 역이에요? 역 세발 역으로 끝나는 거 되게 쉬워요 기력 도력 장력 다 있어요 안 돼? 혜진영이 나와야 돼 혜진영이 나와야 돼 야, 너도 중요하다 혜진영 부터 혜진영 보미슈터 카메라 두두두 라식 두두 식성 두두 사발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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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발 발가락 두두 악기 두두 기합 두두 어떻게 해? 해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합으로 해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해로 끝나는 거 합 합계 없어요, 해로 끝나는 거 개, 괜찮아 개 두두 두두 개 많아요 개 계란 두두 어떻게 할래? 어차피 얘예요, 얘 아니에요 아,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제가 알아요 얘가 맞춘 거 아니에요? 맞다가 이런 혼자 엄청 크게 하고 있었어 계란 혼자 엄청 크게 하고 있었어 계란 두두 안개 두두 개집 두두 두두 집돌이 두두 집 잠시만요 근데 집돌이는 그냥 한 번 말이고 집 사 집사 집사 맞지 두두 사 두두 혜진녁 두두 두두 6세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엔 성공해버렸다 제가 조금 쉬었다 이렇게 해 와, 은진이는 잘한다 자, 이번 세스트는 이렇게 해서 성공 진짜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우리의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요 너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미 비브라늄인걸요? 화면 할수록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투 듬 다섯 번째 테스트는 뭘까? 너무 기대된 60초 릴링 그게 뭐예요? 릴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홀라파크 저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던져서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으면 쭉 이렇게 들어가서 팍 나오는 거예요 돌보레처럼 사자예요? 이거 던진 사람 잘해야겠네요 이건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팀은?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팀은? 오, 젤리는 벙교한테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오케이 벙경 젤리 잘게 벙교하고 코끼리코 잘 떠나 일단 얘는 코끼리코 들면 쓰러지거든? 얘는 빼야 돼 너도 빼야 돼, 형 오케이 저는 코는 잘 돌아요 그래? 잘 돌아? 얘 잘해요 그럼 둘이 할래? 이렇게 두 명 할래? 그래 그럼 둘이 커플 포즈하고 이렇게 둘이 홀라파크?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우리 둘 다 못 던지잖아 누가 던질래? 두 개 해도 못 던지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와, 그게 문제네 그럼 너가 던져, 내가 키가 크니까 그럼 내가 던질까? 둘이 키가 크잖아 그러네 아니면 이렇게 둘이 홀라파크로 할래? 그럴까요? 저랑 얘랑요? 그럴까요? 그럼 너 그럼 떨어지지 마, 가만히 서있어 가만히 서있어 근데 내가 잘 던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던질게요 근데 내 키가 큰데? 동생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얼마나 쪼꼬맹이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목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띄우고 들어가는 사람만 잘하면 돼서 맞아, 그렇긴 해 형 그냥 이렇게만 던져줘요 제가 뭐 알아서 이렇게 피할게요 그래 그럼 저랑 얘가 홀라파할게요 오케이 게임은 총 3번이고요 네 1번 중 2번은 성공하실 이 미션은 성공이고요 아, 뭐야 이게 문제가 60초 안에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너랑 나면 빨리 돌잖아 오케이, 할 수 있어 어? 근데 내가 하면 젤리에서 약간 막힐 것 같아 젤리 어려워 젤리에서 한 30초 먹을 것 같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범규 씨가 30초 쪼꼬맹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젤리가 어려워요 맞아, 어려울 것 같아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아, 젤리 잘 선택했다 시작! 오! 잘 선택했다 제발 오, 오, 다 왔어 오! 어, 어 하하하 하하하 무서워 네, 무서워 아, 아, 아 그걸로 해,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어 그게 더 쉽지 않아? 이게 더 쉽지 않아? 손 내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오 이제 형, 형 내밀고 떨고 해, 그냥 진짜, 아, 그냥, 그냥 허락 잡아 허리 치는 길게 내밀어요 허락 잡아, 안 깎아 하하하 그냥 잡아, 잡아 원격 감전됐어요 우와! 우와! 망했는데? 끝났어 작은 게 낫다 작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먹지 말고 뱉어놓을까? 뭐야? 야, 이거 엎드려 마, 엎드려 뭐야? 아, 왜 난이도가 이렇게 엎드려봐 야, 엎드려 봐 어, 갑자기 아! 이미, 이미 진 거 같은데? 야, 우리 둘 준비 아! 아, 넷 다섯 구짤 하나 1 2 3 아아 몇주예요? 2 6 7 4 어떻게 빨래 해주지? 6 10 텔리 조심 텔리 조심, 텔리 조심 나의 아, 에브라 넣었고 됐다, 됐다 잘한다 자, 현재 1분 20 오,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거 내가 빨리 땡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코에 걸고 코에 걸고 혀를 쭉 내밀어봐, 앞으로 혀로 잡고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도는 것도 이렇게 빨리 돌아, 나이스 어, 여기까지 You can do it! I can do it! 세로로 해봐, 가로로 잘 외로로 해봐 어, 한번 해봐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도전 실패입니다 실패 괜찮아, 괜찮아 2만원 좀 되는 거잖아 자, 틸리 손에 잡으실게요 준비 네, 하나, 둘, 셋 도전 와 와 와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나이스 아니, 장난이 누워, 누워 이건 좀, 누워, 누워 이거는, 이거 아, 마이크, 하나, 둘, 셋 와 여기 아, 너무 아파, 마이크 마이크가 너무 아파요 한 번에 너무 오래 걸렸다 미안해, 세, 분, 네 1 잘 피했었는데, 1 아, 이거 야, 이거 올라가 야, 뭐, 아예, 확 올라가 뭐, 아예, 확 올라가 잠깐만, 아저씨 세, 분, 네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건데 야, 미안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세, 분, 네 1 2 3 4 5 5 5 2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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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 6 7 8 9 10 오케이, 던져, 던져, 던져 1 2 1 2 1 2 2 1 2 2 2 2 야, 잘한다 야, 그거 어디 있던 거 해? 저걸 어디 있던 거 하지? 저걸 어디 있던 거 하지? 5 이건 됐다, 이건, 이 앤은 확실하다 와 와 진짜, 진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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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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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으아 으아 아니, 어째 하하 하하 귀엽다 성공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아, 한 번 더 있어? 어, 세 번 중에 두 번 성공하는 거야 아 헉 하하 야, 괜찮아 근데 너 잘하는데? 하나 더 까주세요 형 자, 끝났죠? 네, 마지막이네요 꼭 이번엔 성공하죠 준비 시작 으아 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안 죽어, 안 죽어 3차의 법칙 오아 자세가 혹시 자세가 혹시 아, 야, 이거, 이거 좀 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오 아 이거, 이거, 허리, 허리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하나, 둘, 셋 후 일, 둘, 셋 사 오 오 오 도와라, 도와라, 바로 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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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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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고 네, 오, 다 도왔어 하나, 둘, 셋 러닝, 러닝, 러닝! 러닝, 러닝! 야, 아무것도 하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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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수빈 저기 하나, 하나 아홉, yeter 하나, 둘, 셋 몇 분이에요? 붕? 아, 아쉽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이렇게 인정하자, 깔끔하게 우린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맞아, 모두 최선을 다했어 굿게임 또 커플 포즈가 뭐가 있었나요? 그거 궁금하네요 와, 이것도 있었어요 정말 쉽다 이거... 네, 저게 어떻게 지어요? 네 이거 성공하면 미션 성공할게요 어머, 야 저게 어떻게 지어요? 바로요? 태현이가 봐, 태현이 저거 성공할 수... 아니면 수빈이 형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들어다가 연준이 형한테 갖다 주세요 근데 일반인 커플들도 많이 하는 거 가네? 다리 한번 떼봐봐 나이 운반 갑니다 형 아니, 저 커플들도 저렇게 찍어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오, 근데 힘 진짜 좋다 1, 2, 3, 4, 5 와, 나 두려워 성공이다 와, 나 두려워 성공이다 나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야? 나 두려워 자, 이번 테스트는 마지막에 연준 씨의 활용으로 야 연준이 형 활용 연준이 에이스네 나, 나 뭐가 그라고? 60초 딜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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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 어린 팩이야, 어린 팩이야, 어린 팩이 자, 여기 팔에다가 딱 물어보려나 봐요 내가 옮겨줄까, 아니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그래서 내 두려기만 하면 돼 뭐야, 돌이야? 야, 이거 태현아, 그대로 뒷구르기 하면 돼 내가 아직 안 해 뒷구르기 하면 될 거 같아 사각판 아니에요, 진동하는데 야, 사각판 아니에요? 빨개 아직 도전 안 한 거지? 안 되네, 안 되네 왜 빨개 가만히 있는데 진동만 해 아, 연준이 대단한 거였네 아, 힘들어 10초 딜레이 아, 땀나 아, 힘 진짜 좋다 그럼, 넘어가실까요? 투두 신기하군 자, 여러분, 이거 뭐 다 뭔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서 찍읍시다 입금 좀 해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빨리 잘, 빨리 잘 있잖아 빨리 형, 이거 볼까요? 나, 나 턴 나야 돼 나, 나, 나 턴 오케이, 됐다, 됐다 절망 뭐라고요? 절망 절반이요? 절망 연준 형, 해맑는데? 망했어 약간 화장실에 붙여야겠다 우리 다 날 줄게 조금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파티 파티 아, 잘했어 나 봐봐 나 봐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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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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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깜짝 놀라서 감은 거야, 이거 난 깜짝 놀라서 뜬 거야 복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봐 재채기 재채기 아, 나 나 안 나, 맛있어 이거 진짜 맞아,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맞아, 해도 좀 느리게 나오는데 다 했을게 하자, 다 했을게 안 돼요, 이거 망해 안 돼요 이거 꼭 뽑아야 돼요? 망했어 딱 쓸 수 없는데 이거 쓸 수 없을 것 같아 괜찮아 휴닝카이가 너무 웃긴데? 야, 이거 어렵다 이러면 실패예요? 네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우리 핑크 말고 화이트 하자 화이트가 예뻐 정신이 안 돼요 아, 맞아, 나 화이트 아주 안 했어 핑크를 할까? 화이트를 할까? 어떤 거를 해야 하지? 화이트가 나을 것 같은데? 힘들어졌어 QR코드 나왔다 아, 진짜 다들 잔머리 자, 돈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데 가기 쫙 붙어 우리 조금만 더 일찍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오, 야, 된다, 된다 휴닝카이, 휴닝카이 됐어, 됐어 나 안 된 텐데, 나 안 된 텐데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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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거 됐다, 나이스 됐어요, 됐어요 놀라 오, 오, 다 했어 다 했어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세상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리얼하다 이기기만 하면 돼 북극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다 잘한다 좋아, 좋아 하나 하나만 더 손잡으면 되겠다 버스 야, 망했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머스는 약간 머스케 보였어 야, 재밌다, 이거 잘한 거 같은데? 재밌다, 나 재밌다, 나 진짜 잘했다 완벽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같은데? 성공! 마지막에 머스였는데? 맞아요, 머스 맞아요, 머스 머스 머스케 되는 표정이죠 전혀 머스케 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제가 썰렁한 농담을 짰어요 자, 사슴의 눈이 좋으면 굿 아이디어, 근데 안 웃어 아, 아, 맞네 저 진짜 머스기네 머스케 하면서 손을 웃는 거네 야, 걔 뒤로 와 아니, 근데 이거 맞지 않아, 이 정도는? 저 좀 머스케 하지 않아요, 피엘님? 저 한번 봐주세요, 저 좀 머스케 하고 머스케 하네요 괜찮아, 그래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머스케 하네요 화이트로 할까요? 자, 저희 제작진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다음 게임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네 입금해 주세요 안녕, 저는 띵 어, 오와 야, 저 자자, 들리자 도도동히, 나오게 지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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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remony 아니 지화장은 뭐야 지화장은 your name 아니, 이건 지화장 맞아요 왜 지화장면 어떻게 된anha 감동 피곤 꽃받침 꽃밭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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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에이, 엄청 많아 야, 이거 절반을 눈 감았는데 아,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야, 이걸 이렇게 원없이 찍어버리면 세상 심각한 표정이야 괜찮죠? 지화자 표정은 안 됐지? 지화자요? 지화자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지화자 표정 이렇게 찍거든요 저희, 그, 다시 이 판단은 저기서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블랙, 블랙 한번 해볼까 지화자 표정 진짜 돈 넣어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까지 첫 번째 건 실패 네 두 번째 건은 판독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 첫 번째 게 실패했으면 두 번째 건 우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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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나와요? 네 꽃밭 칩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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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어? 좀 잘리지 않게 좀 더 우리가 내려올게 턱만 볼 수 있게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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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야, 야, 나가 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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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는 파티일 때 청축 가서 이렇게 아픈 완전 당연하지 그래 연습해야지 무슨 파티야 우리한테 연습 파티밖에 없어 짠내 니 표정이 제대로긴 해 니 표정이 제대로긴 해 진짜 짠내 너네 힌트해 이거 못 쓸 것 같은데 저희 딸 시간 동안 해야겠나? 와 이거 좋을 때? 한 번 물 수 있나요? 땀나 감사합니다 나도 나도 뭔가 봐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 네 바로 다음 게임 갈까요? 총 3번 하셨고요 2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2번 성공하면 성공해 주세요 자 바로 너 입금해 주세요 입금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여기만 공간도 머리 좀 내려 감동 잘난 척 잘난 척 박짱 대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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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룹이에요? 망했어 이거 절대 망했어 망했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자 이번 건 성공 오 와 신기해 잠깐만 이거 성공했다면 이건 방송에 나간다는 건데 진짜요? 적당히 스티커 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될까요? 입금해 주세요 오 됐다 됐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바꾸려 애들아? 조금만 보자 조금만 보자 자리 바꾸 형이 형 이거 바지 바지로 잡아줘 꽃받침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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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눈 감는 게 정석이에요 부터 해 부터 부터 목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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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목표정이다 이거는 나 어떡해 아 목표정 나 목표점이라는 줄 알았어 나도 목표점인 줄 알았어 그래도 목표정이었어 이렇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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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겨울 형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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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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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겨울 감상에 젖어있는 거지? 형 형이 잡아 줄게 오 오 나 이거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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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이거 합격이다 오케이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아니 내가 보면 이거 합격이야 이거 괜찮았어 어 근데 이거 잘 지었어요 저희 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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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팬이 이거 합격이에요 진짜 두 번째 목표정 아닌가요? 두 번째 목표정 아닌가요? 우리 수빈이가 원래 인상이 밝아서 목표정도 밝아 보여요 저 평소에도 이러고 다녀요 저 예전에 혼날 때 너 왜 웃고 있냐 이마 이렇게 잡아 이렇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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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아요 세 번째 사진도 성공 오오 와 그래서 이번 미션 역시 광고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가 기왕 기계 빌려앗으니까 이거 마지막 미션이었으니까 여러분들끼리 진짜 멋있게 스태프의 이쁜걸로 인생 냈어 인생하자 이거 좀만 뒤로 밀어도 되나요? 네, 좀 미루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섯 장 하자 됐어 오케이 그래, 멀쩡한 것도 있어야지 봤습니다, 최초로 올킥 물론 이거 감독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죠 지뻐하기가 좀 그런 게 다 그냥 성공하게 시켜주셨어 그 방식에 우리가 늘긴 됐어 전에는 성공시켜주시는데도 우리가 실패했잖아 맞아요 근데 입에 떠나주셨는데 우리가 뱉었잖아 이제 씹을잖아 많이 늘었네 이제 씹고 삼킬진 않은 거지 그래 자, 오늘 어떠셨나요? 역시 우정, 끈끈하네요 오늘 말투기 전에 끈끈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번 더 느꼈어요 역시 우리 멤버들 서로 뭔가 연결돼 있다 사실 그만큼 끈끈하다, 우정이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을 느끼는 네,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인생 내 컷도 찍고 아, 저는 아직도 너무 수빈이 형이 훌륭훌로 통과한 게 머리에서 앓은 거예요 귀엽더라고 너무 인상 깊었어 감사합니다 고기다 고기다 우와 고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오늘 표정 중에 제일 많이 봤어요 제일 많이 봤어요 안 돼 괜찮은 거 맞아요, 이게? 멀쩡해, 멀쩡해 하나씩 보여드리자 아, 네 우와 야, 좋아 보기 난다 우와 이거는 김치인가? 딱 보아 야, 하나씩 들어봐 하나 더 보여, 좋아 보이네요 색깔 봐 색깔 봐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우정 게임을 통해서 저희 우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또 성공을 해서 고기 나왔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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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쁜 사진 좀 찍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다음 투두 때는 더 재미있는 어, 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 지금까지 이거 뭐 안 해? 어떻게 난 시빈이 형이 뭐 했을 줄 알았어 그러면 멋있게 멘트 해봐요 멋있게 멘트 해봐요 네 굿바이, 아디오스 지금까지 소모로버의 트리트였습니다 투두! 투두!